남태평양의 통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여 세계 각지를 쓰나미가 덮친 재해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쓰나미는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어 약 8000km 떨어진 일본에도 심야에 도달해서 대피 경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파포아뉴기니의 만함화산이 오늘 3월 22일에 또 폭발을 하였습니다. 파포아뉴기니의 만함화산은 3월 8일에도 대폭발을 했었으며 그 충격파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또 폭발을 한 것입니다. 최근 한태평양 부레고리 국가들의 화산활동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3월 22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발생한 화산폭발 현황을 보면 먼저 일본의 규소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특히 유럽지진학자들의 일본 기후형과 나가노형 경계에 있는 온타케 화산에 대한 대폭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포아뉴기니의 만함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부화산과 스메루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예카도르의 상게이 화산과 리벤타도르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페루의 사방카여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3월 12일에도 후지산 근처 후지구코에서 경호 3.4와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었는데요. 후지산에 대하여도 300년 동안 쉬고 있던 일본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 부근 예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300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분출한다면 일본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이미 300년 이상 분화를 안하고 지금 마그마가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화가 됐을 경우에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고 화산재만 해도 2cm 이상이 쌓이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화산재가 2cm가 쌓인다는 의미는 전기, 수도, 가스, 생활 인프라가 모두 다 멈춘다는 의미이고 또한 교통, 항공까지 다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럽화산학자들은 2014년에 화산이 폭발하여 60여 명이 희생되었던 온타케 화산에 대하여 최근 계속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이번에 3월 16일에 발생한 동북지역 코쿠시마 앞바다의 경우 7.4강진 발생 이후에 추가적으로 난카이 트라프 지역인 오사카나 시코코 주변 지역의 대지진을 경고하고 있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일본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